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 결정타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몇 표를 더해줬냐를 찾아낸 겁니다. 몇 표를 더해줬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서 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배기라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제.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은 유령투표지 개수가 18,708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용인정에 세 사람이 오실 때마다 한 표씩이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그만큼을 위조 투표지를 준비해놨다 집어넣은 걸로 보는 겁니다. 18,7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708표를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줬는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은 한 분께서 도대체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은주가 이기고 어떻게 당일에서는 전부가 8개 동에서 왜 이은주가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지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주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냐 이 작업은 제야에이치님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차이칱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야에이치님의 여러분들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용인정에서 18,705표의 위조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후보에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 표 차이로 승리한 이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의 성공 스토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 4기 대한민국의 사전특표 조작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 공박사 그 이야기가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짚은 겁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 자료 안쪽에서 동이 이제 9개니까 4개가 여러분들 더 있는데 그 4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은주 후보의 관외 사전 국외 부재자 구성동 관외산 이게 여러분 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수치를 만드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 이 선거인수 자료입니다.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사전투표가 여러분 개시되기 전에 선관이 손에 다 들어있는 상수입니다. 이 선거인수는 선거인수는 정당 후보의 득표수에다가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효표가 수원정에 4600여 표가 나왔다. 그럼 어마어마한 뭡니까 표를 쑤셔 넣는 과정에서 무효표를 가지고 표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전투표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합시다.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 합시다가 다 여러분 뭔가 아니라 선거인수를 높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선거인수를 높이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점점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혈안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간단하게 보시려면 그냥 차이집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그러면 100% 조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2대 총선의 경기도 용인정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차이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수치입니다. 이연주 구성동 플러스 12% 마북동 플러스 13% 보정동 플러스 21 딱 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5 마이너스 24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가 되는 겁니다. 50%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느냐 해외 동포들이 한 표를 던질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표가 이현주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전산이 돌아갔다느냐. 그러니까 재회의 동포는 완전히 밥인 겁니다. 재회의 동포들이 뭐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4시간 5시간 이러면 드라이브를 해 가지고 나라 생각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시카고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회의 동포 사전투표수와 같은 표를 넣으면 본인이 표를 여러분 던지는 순간 뭡니까 위조 투표지 한 장이 바로 이현주 한키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뉴욕에서 뉴욕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동포께서 반드시 뭡니까 표를 내가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가 뭡니까 4시간 이러면 드라이브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 가지고 표를 던졌다.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회 국민투표 사전투표수에 표를 던지는 순간 뭡니까 그냥 착하고 뭡니까 적심원과 한 표가 다 이현주 한 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 조작 메커니즘은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이현주 후보의 사전투표수는 전부 다 실제 사전투표에 오신 분에다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상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가지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위조 투표자라. y 이끌어는 a 플러스 x입니다. x가 이런 실제인데 a만큼 더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현주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1,352표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라 합친 겁니다. 위조 투표제 4,877표를 더해 가지고 11,352표를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편 투표에서 이현주 후보 함께 던진 투표자 수가 6,47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4,877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동포들은 완전히 밥인 겁니다. 10년 동안 제외동포는 거의 사전투표자 수의 50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이런 멜브론에 있는 소위 제외동포 사전투표소에 제외동포가 오시다가 한 분이 이런 표를 던지는 순간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바로 한 표가 이현주 후보만 꽂히 있는 겁니다. 상파우루의 이런 브라질의 상파우루의 이런 한 표가 더해지면 그다음 그대로 한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칠레 산티아고 여러분들 주재 총영사 간에 사전투표소가 제외동포소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칠레 사시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표를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뭡니까 슉악 해갈 뭡니까 전산조작으로 플러스 한 표가 뭡니까 이현주 표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의 여러분들 비밀인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합치면 플러스 55입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50%를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 공시들에 배웠던 것처럼 y이골은 a 플러스 bx b가 1입니다. b가 1이니까 a가 여러분들 인터셉트로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다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을. 이만큼을 더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변수가 없고 그냥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부산은 뭡니까 6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인데 특별히 이현주 후보를 사랑해 선거님께서 4분의 1을 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근간인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걸 덮는 모양을 보면 내가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4년간 5년간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그렇게 제가 얼굴이 안 상한 것이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니까 몇 표나 집어넣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만 8,7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들은 5만 6,124표를 이현주 후보를 던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1만 3,505표. 관외 및 제외 동포 여러분들 투표에서 5,20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p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5만 6,000표라고 발표하지 않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7만 4,000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7만 4,000표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장을 모르도록 cctv 금지하고 통합선거인 명부 만들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애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5만 6,000표를 숨긴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끝까지 여러분들 거부한 것은 위조투표제를 1만 8,708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아날로그 여러분들 50% 디지털 50%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종이투표제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1만 8,708표가 종이투표에 들어간 겁니다 거의. 그중에 여러분 종이투표제가 많이 들어가서 앞에처럼 선거인수보다도 사전투표자 수가 한 표 두 표 많은 거가 표를 많이 집어넣어간 여러분들 그것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분명한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연주 후보가 무려 1만 1,993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7만 5천표 이연주 후보가 6만 3천표를 받은 겁니다. 1만 1,993표로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연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만 8,708표의 위조투표제를 뭡니까 사전투표상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결과를 바꾼 겁니다. 672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용인정에서 일어난 비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지금 여의안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들이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역질 나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어느 놈도 이걸 나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밝히려고 생각 안 하니까 전부 다 몸을 사리고 전부 다 숨고 자식들이 이런 노예가 되게 생긴는데 전부가 다 뭡니까 은폐하거나 방치하거나 여러분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여러분 기네스부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북한 김정은이나 김 씨 일가와 달리 그냥 기념비적인 업적을 기록한 겁니다. 세금을 1년에 9천억 정도 쓰는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파라고 여러분 칭하는 대통령이 등장해서 본인 선거 4번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표를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5.02%인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 수 없도록 cctv 다 가리고 그래서 cctv 여러분들 설치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33.38%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누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02%는 어차피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완전히 접수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착실하게 밟아온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불쾌하시겠지만 저는 사심 없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이런 거대 사건이 터진 것이고 이번은 그냥 디지털 조작을 통해 가지고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들 여당 사람들이 다 묵인 방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선간에 이런 밑보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전체 조작률이 8.36%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8.36%. 그래서 이현주 후보의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입니다. 표를 18,708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58%를 만들어 준 겁니다. 44%를 받은 사전투표에 받은 후보를 58%를 뻥튀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이 플러스 14%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쪽에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강철 후보는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에서 39%를 쪼그라드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4%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53대 44로 이긴 국민의힘의 강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8대 39로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고 규칙을 사용해 이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선관인데 이현주 8만 2천표 강철호 7만 5천표입니다. 이 당일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53대 44로 이긴 겁니다.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만 8,708표 넣어 가지고 58대 39로 이현주가 이기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25% 사전투표율을 33.38%로 부풀린 겁니다. 밑에는 조작이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을 찾아 가지고 조작을 제거한 상태가 미친 겁니다. 25%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33.38%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만 8,708표 위조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 중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현주 후보에게 만 8,708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결과 이현주는 만 1,993표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6,720표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현주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선관위가 만 8,7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58%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과 당일이 이렇게 작습니다. 0% 사전당일 마이너스 2%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도 이현주 65장 강철호 62장으로 비슷합니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1.13으로 폭등합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3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몇 표를 18,708표를. 사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를 다 깔아뭉기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들에서 나라가 제압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이 간단한 방정식을 선행방정책으로 쓴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y를 만든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서 x만큼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a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조작을 해서 선거를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기도에서는 4장당 1장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3장당 1장 아주 많이 조작을 한 것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서울에서 1등 가장 표를 많이 집어넣은 데가 송파 병인가 김근식과 남인순이 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1만 8천 6백 몇 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누를 정도로 이현주 후보에게 어마어마한 표가 여러분들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덮고 갔으면 안 되겠죠.